이번 시간에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요즘엔 TV같은 데서도 바이러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이러스는 컴퓨터에 몰래 침입해서 나쁜 짓을 하는 이 작은 프로그램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이고 은밀하게 활동하면서 개인정보를 빼내서 유포자에게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감염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해요. 또 컴퓨터를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원칙을 지키고 또 예방 프로그램만 잘 깔아두시면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피해를 입을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여러분이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 컴퓨터에 백신이 깔려있는지 깔려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버튼이 있죠? 시작 메뉴.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제어판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시스템 및 보안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죠? 그 중에서 관리 센터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보안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으면 바이러스 방지 중요라고 되어 있고 이 컴퓨터에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찾지 못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닫혀있거나 여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표시가 안 되면 컴퓨터에 보안이라고 적혀있는 거 밑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컴퓨터에 이 바이러스 방지를 하기 위한 백신이 깔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수업의 나머지 부분이 진행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바이러스 백신이 깔려있지 않다는 얘기고 백신을 까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백신을 까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죠. 컴퓨터 바이러스 이야기할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신.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백신이라고요. 백신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백신이란 말을 써요. 보통 병원에서. 예방접종 같은 거 맞지 않아요? 그 주사를 백신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또는 치료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백신인데요. 이 컴퓨터에서도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든 이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또 감염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안철수 씨 아시죠? 그분이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 백신이죠. 여기 바이러스 예방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제가 설명해 놨는데요. 첫 번째, 신뢰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절대로 절대로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신뢰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 이메일 안에 온갖 이사회를 동원해서 이 프로그램이 짱이다 라고 적어놓은 거죠. 거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건 한 90%는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여러분이 믿을 수 있고 정황상 이거는 충분히 안전한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만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황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주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컴퓨터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정황을 따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지인들이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효도 코딩에서 추천해드리는 프로그램 또는 뭐 구매하신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까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를 에 대한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점점 그런 감이 생기겠죠. 아 이건 이 정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못 믿어. 그런 감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지금 처음 컴퓨터를 하는 입장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컴퓨터는 무조건 설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데 신뢰할 수 없는 프로그램은 절대로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의심가는 파일에 대해서는 파일 검사를 실시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뒤에서 백신,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체크하는 프로그램을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데이터를 항상 백업합니다. 라고 적어놓은 건 바이러스가 걸리면 컴퓨터가 박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박살은 불이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컴퓨터가 켜지도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컴퓨터 안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분실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항상 안전한 곳에다가 대피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백업이라고 부르거든요. 효도코딩의 뒤에 링크가 있는데요. 효도코딩의 수업 중에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수업을 보시면 여러분이 컴퓨터 안에 있는 저장장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상으로 전송해서 인터넷에다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걸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바이러스를 방지하는 백신을 직접 설치하고 백신을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